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오장육부의 한혈과 풍사를 잘 없애주고 고기암을 상징하는 목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년은 한겨울이 끝나기 전 이른 봄에 꽃봉우리를 맺히기 시작해 꽃을 활짝 비우면 주변을 화려하고 탐스럽게 장식하게 됩니다. 큰 특징은 나뭇가지의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 신기하고 고기한 느낌을 주며 1,2월에 꽃봉우리를 채취해서 잎처럼 꽃잘을 우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관상용과 약용을 위해서 시골에서는 집 주변에 많이 심기도 하고 논이나 밖과에서도 가끔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년의 효능에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먼저 다른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한다는 신기한 장점이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맵고 따뜻해서 추위를 몰아내는 효과가 있고 특히 냉한 체질을 지니신 분들의 냉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년은 코점막의 염증과 진통을 줄이고 소염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코를 잘 뚫어주고 겨울철 감기와 콧물, 비염축농증 등의 기관지질환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 꽃 봉우리를 신의하라고 부르고 이는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목년꽃차를 꾸준히 마시면 증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옛부터 목년꽃차를 마시고 밤에 코고리가 줄었다거나 치료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비염과 코질환으로 유명해진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독을 풀어 패를 맑게 하고 한기를 몰아내어 천식과 가래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코펜과 더불어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액순환과 혈류를 개선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혈관장애를 없애줍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을 체외로 배출시키게 되면 혈전이 쌓이지가 않아 고혈압도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향상시켜 머리를 맑고 투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평소 편두통이 잦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면 머리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목련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혈압조절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저하와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항생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풍으로 속골이 아픈 것을 잘 낫게 하며 얼굴에 주근깨를 없애고 코가 매이는 증상과 콧물이 흐르는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장과 방광염으로 인해서 얼굴이 퉁퉁 부은 것을 잘 내리게 하고 치통이 멎지 않을 때 사용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슴이 삐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등의 폐경과 갱년기 증상에 신체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목련차를 마시면 춘곤증과 갱년기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식품기능연구팀은 목련 추출물이 포노키올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젠 감소에 의해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포노키올 성분은 항산화 및 항염증 항암 등의 양리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된 물질로 목련 나뭇잎과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실험용제 에스트로젠 감소를 위해 난소를 절제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하고 동시에 포노키올을 첨가한 사료를 10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간 조직 내 지질 축적이 많이 감소했고 중성 지방의 감소로 체중과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복수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목련 나뭇잎과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련에는 몇 종의 알카로이드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법제를 잘해서 먹어야 하고 용량은 건조시킨 것을 기준으로 10g 내외로 해서 물에 달여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엘러바마대학 연구팀이 저널에 밝힌 연구결과에 의하면 목련 나뭇잎과 껍질 속에 든 포노키올 성분이 두경부암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경부암은 매년 미국에서만 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환으로 새로운 예방과 치료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흔치 않는 희귀병입니다. 참고로 두경부암은 비인도암의 일종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전에 연예인 김우빈이 이 질병에 걸려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인도암은 코 뒷부분에서 입천장까지 악성종양이 생겨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만약 암세포가 뇌쪽으로 전이가 될 경우에 뇌신경마비가 따르게 되고 국내에서는 10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희귀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발견시 생존율이 70%라고 하며 그동안 특별한 치료법이 많이 없었지만 목련 나무가 이런 희귀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에 의해 가장 많이 유발되는 편평세포 두경부암을 이 목련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험 보고에서 이 암을 사라지게 하고 단일 단백질을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피부암 폐암,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암이 자라는 것을 줄이고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후두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이노암을 고칠 수가 있으며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목련을 잘 이용하면 특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노암에는 청미래던 꿀과 꿀풀을 함께 각 5에서 10g을 물에 달여서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에 따라서는 갈키던 꿀과 단삼, 청궁, 울금감초, 비단풀, 창빗살나무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련은 줄기와 잎 그리고 꽃차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꽃차는 사용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혹 목련이 좋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꽃차를 만들어 보겠다고 무턱대고 채취해서 차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꽃이 핀 목련꽃의 경우 독성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꽃봉오리 상태여야 그 생리활성 물질이 생기고 독성이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련꽃의 독성 물질은 바로 알카로이드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꽃이 핀 목련을 차로 이용하실 때는 법제를 잘해서 소량씩 이용하셔야 합니다. 목련은 수분이 많아 꽃봉오리를 채취한 후에는 곰팡이가 잘 생김으로 깨끗이 씻은 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이나 햇볕에 말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꽃차는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잘게 빻아서 사용하는 것이 약효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로 운용하실 때는 주전자에 꽃봉오리 5개 정도 넣은 후에 물에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목련은 다른 약초처럼 너무 오랫동안 달이시면 약효가 다 증발하게 되니 최소 20분 내외로 해서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꽃이 피는 것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잔때나 감초 대추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해독을 풀 수가 있고 위가 많이 약하신 분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코가 잘 막히거나 비염이 아주 심한 사람은 고로 따뜻한 향을 맡으면서 천천히 마셔야 코 속을 뻥 뚫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비염과 만성 비염에는 독고마리와 단삼, 작뚜콩 등을 배합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목련꽃 차는 성질이 따뜻해서 소민 체질에 잘 맞는 약재이고 열이 많으신 분은 적당량씩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러기나 피부 발진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달러지가 있으신 분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